데뷔를 했기 때문에 이미 아티스트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정말 인정받아서 노래를 잘하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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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받는 가수가 돼서 아티스트 하면 부끄럽지 않게. 2007년 저희가 열심히 열심히 이제서야 아기자기한 발걸음을 시작했는데요. 2008년은 저희가 이제 달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은 일단 저희의 1집 소속곡 키싱유로 활동하고 그리고 저는 물론 소년소녀가역에서 라디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등등 여러분 찾아뵙게 될 건데요. 저희 소녀시대는 2008년도 저의 소녀시대로 만들겠습니다. 한국에서도 활동하지만 국내 활동도 많이 할 거지만 열심히 할 건데 조금 더 조금 더 멀리 나가서 아시아를 소녀시대로 만들겠습니다. 네 스타워치 지금까지 소녀시대의 로봇보드 빛나는 빠리파니 티파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촬영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던 진정한 미소천사 티파니. 그녀와 함께여서 정말 정말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소녀시대 그리고 티파니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티파니 화이팅! 우와! 식사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은 티파니와 함께한 하루입니다. 역시 혼자 내려오니까 매우 쓸쓸하네요. 멤버들이 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저와 함께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아졌습니다.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아멘